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숙명 입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입시가 어려운 고등학생을 위해 입학 상담을 하고 도서 산간지역 아이들에게 전공 멘토링을 하며 지식을 나눴습니다. 약 500시간의 봉사로 저는 베푸는 행복을 배웠습니다. 선수들의 열정과 팬들의 사랑으로 가득 찬 스포츠 현장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저는 대학 스포츠 리포터입니다. 매주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하며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며 저 또한 매순간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한답니다. 전공 리뷰 팟캐스트 전공 투어를 진행하는 저는 MC조미입니다. 고등학생의 경험, 대학 4년의 경험, 그리고 입학 홍보대사의 경험을 나누며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소한 경험도 누군가에겐 조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뿌듯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월드비스 유니버시티의 이름으로 세상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드비스 유니버시티 이유정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이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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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